3세대 배터리 진단기술 전문기업 민테크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민테크는 이날 공모가 1만 500원보다 22.67% 오른 1만 2,88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민테크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 기반의 배터리 진단기술에 AI 기술을 융합한 3세대 배터리 진단기술을 국내 최초 상용화한 회사로 국내 EIS 배터리 진단 시상의 90%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. 고객사로는 LG엔솔과 현대차그룹, 삼성SDI 등을 두고 있습니다. 공모금은 모두 시설 및 장비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배터리 테스트 센터를 건립하는 등 글로벌 사업 기회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.